아니 내가 이제 엄마한테 속옷 좀 챙겨달라 했는데 꽤 챙겨 저희가 같이 살게 됐어요 저희만 같이 살 수도 없고 재열 제이랑 함께 이제 살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! 오 좋다 나만 노트북으로 누가 다 준 거예요? 나 준 걸 포함해 근데 안 켜져 야 니 소리가 없나 봐 노트북은 이거 포함하자 1인분 안 돼 굳이 활용할 필요 없어 아 그래? 만약에 방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돼? 둘 둘씩 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쓰는 게 맞겠지? 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아 뭔 소리야 이렇게 써야지 돌았네? 아니면 거실에도 잘해도 되잖아 아 그래도 되긴 하지 내가 방 하나 방 둘 거실 근데 너네 거실에 침범하잖아 그거 어쩔 수 있지? 지금 거실 쓰면 안 돼 그러면? 거실에 텐트는 온다? 그래 저기 텐트 있어 저 텐트 쳐갖고 얘 방 하나 남아 좋아 약간 야외 테라스 있는 거 우리는 뭔가 중요하냐? 우리한테 방은 뭔데? 방은? 아 이 새끼 진짜 실수하네 야 니네 진짜 금지야 야 다 같이 사는데 좀 불러와 야 진짜 그럼 나 거침대 못 쓴다 아 진짜 불쾌하다 아 진짜로 처리만 잘해라 처리만 잘해라 뭘 좀 안 해라 처음부터 봐 만약에 침대를 쓰게 되면 무조건 빨래해서 해가 아니 나 방금까지 얘기했어 너 진짜 짱놈지컬이야 아니 나 방금 말 얘기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우리 촬영하니까 우리 또 최소한의 매년 잘 주자 그래 텐트에서 고기 예쁘고 너무 좋아 나는 컴퓨터인 건데 미친 놈이잖아 까먹고 너 게임만 하려고잖아 아 너무 차서야겠다 아 이게 좀 더 열심히 쳤다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쳐져? 아 비밀 맞고 딱 봤어 그럼 보보도 괜찮은데 공부할 거 없는데 달려 이미 가냐고 아니 진놈이 뭐 이렇게 많아 내가 안 들어야 된다고 아 예 내가 또 뀨 안녕 플라워폰 안 들어가 그치 자 노래 합시다 시작 자 이제 떠나요 성황하러 핸드폰 꺼나요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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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하하하하 짜라라 짠 짜라라 짠 자 방 한번 구경해보자 여기 하나 여기 1인실 여기 2인실 또 저기가? 1인실실 오 좋다 오 화면 넓다 오오 오오 저기 깍져있어? 세 개 정전이 히트 존나 썼는데 와 좋다 요리해놓을 게 많겠네 야 요리당번 누구야 정혜 요리당번 제이 빼고 제이 빼고 제이 빼고 제이 빼고 야 강정하자 좋아 좋아 혼자 쓰고 싶은 사람 저요 다 혼자 쓰고 싶어? 응 나도 같이 쓰고 싶어? 응 나도 같이 쓰고 싶어 나 얘가 아 정혜조 여기 쓰자 아 아 야 한번 누워봐 야 한번 누워봐 야 한번 누워봐 야 한번 누워봐 우리 어떤 생각해? 자 이제 자기로 했어 응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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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해 아니 내가 원래 자면 굴러 떨어져 아니 아니 악 아니 여기 남자방으로 가자 그래? 여기 남자방 둘이 쓰고 향사 여기 쓰고 내가 또 했을게 딱 우리 룰을 정합시다 남자방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. 남자는 여자방 출입 가능. 아 뭐야 그게! 남은 수시로 출입해주라. 자 각자 못 사왔는지 한 번씩 딱 봅시다. 바방털비.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근데? 프라이버시 할 때는 여기 안 왔어요. 맞네? 먹고 할까요? 네 그래요. 뭐예요? 바지. 춘님 바지. 바지. 춘님 바지. 바지. 춘님 바지. 아 맨날 보는 거야. 존나 싫어. 검정티. 하율 검. 하율 검. 하율 검. 하율 검. 끝이야? 끝이야! 뭐해! 자 제이꺼 갑시다. 일단 이거부터 깔게요. 이거는 혹시 몰라서 제어스랑 커플 제어스도. 아 커플 제어스도. 커플 제어스도. 아 뒤에 있다 뒤에 있다. 야. 괜찮아. 야 저거 할래. 아 이게 너 마음에 들었어? 아 얘 봐. 아씨. 아 아빠도 술 만드는 거잖아. 아 이거 인제 마폴이. 아 뭐해? 이거 짠. 마폴이 좀 만들라고. 빈병을 왜 이렇게 가져. 아니 입주의 개념으로 수상도 단국이에요. 이건 또 뭐예요 이거. 아 이건 저 슬 게임할 거. 슬 게임할 거 많이 들었거든요? 전보다 슬슬 돼서 와.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야. 여기 여자 캐리어에 대한 좀 로망이 있거든요. 아 로망 있어요? 우와. 아 이거. 아 이거 그냥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. 이건 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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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미친놈! 아! 빨리 빼세요! 빨리 빼세요! 아 저 여자친구는 못 줘! 아! 제가 미친놈! 미친놈! 아! 빨리 빼세요! 미친놈! 미친놈! 아니 미친놈 아니에요? 미친놈 같애! 이거 뭐해? 이거 뭐야! 요리하려고 저녁에 가봤는데 요리다니깐 스포주면 안 돼요? 진짜? 진짜 이렇게 다 좋은데? 미친놈! 저는 실용적인 걸로 아니 넥타이 하나 사는데 이거 야 스포일놈! 아 왜요? 아니 이제 출장 갈 때 있으니까 안개 왔어! 아니 팬티 이거 넌 뻔 입는 거야 실밥! 실밥 뚫어졌어! 해줬어! 아니 마크가 다 집어넣었잖아! 아 다 부르네 아 왜 저녁에 아 나만 뺏기로 했잖아! 아 이거 냄새 한 거 많아 아 냄새 나야? 냄새 나야? 지금 입던 걸로 맞히지 이거 조금 날씨 쌀쌀할 때 꾸밀 때 꾸밀 때 대고 받아 치지 아 이거 해! 이거 해! 개가 돼서 넥타이 출장한다는 거 아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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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거잖아 개 키우게요 우리? 에? 아니 여기 이제 또 개 같은 거 술 먹으면 이제 당신들 앞에서 취하죠 자! 이렇게 던지 소리가 있네 그럼 꽤 챙겨왔네 그냥 챙겨보고 다 챙겨왔네 아니 나랑 비슷했는데 수준이 부어있는 것도 저거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잘 때 외로울까봐 이거 팔베개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 안아주는 느낌을 받는 그런 팔베개 야야야 야 지금부터 장갑 낄 거 없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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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박혜수 형수 나요 호선에도 겁나가지고 아 벌써 호랑이 나요 이 곰팡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지 아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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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색약 염색약은 뭐야 염색하려고 이거 뭐야 어우 내가 봤다 이거 이제 잠깐만요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뭐야 다 옷이야 다 옷이야? 응 아 형선아 야 한번 한번도 안 입었어 아직 니 한번도 새 옷이야 인정? 인정? 인정 인정? 야 잠깐만 줘봐 오케이 너가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이 가죠 이제 이한테 잘 어울려 아니 내가 이제 엄마한테 속옷 챙겨달라 했는데 나 약간 호피랑 시스로 챙겨주더라는데 엄마가 완전히 이거 챙겨 야 너 충대 여기 할래 여기 할래 뭐 할래 통화가 없어 너 안 오나 해 오케이 정리부터 해 아 난 근데 죄송한데 정리할 게 없어가지고 캠이 없대로 갔다 여기다가 넘어놨어 아 티셔츠 존나 먹게 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드디어 불러들었습니다 화랑 수 틀렸는데 지금 아 이씨 화랑 수 화랑 수 화랑 수 화랑 수 빨리 좀 해라 야 내일 할까? 학생 지금 해 왜 이래 초급을 빨리 알려줄 사람 내가 다 알려줄래 표준 있지 표준으로 하면 돼 빨리 하고 싶으면 스피드 워시 스피드 워시 할래 스피드 워시? 아 제대로 빨아 한 번 처음 빨는 거네 아 빨리 할래 그냥 야 현서야 왜 이왕 오랜만에 많이 놀이려고 그랬다 스피드 워시 한대 아 원래 이거 힙합도를 틀어내는데 저자분 때문에 튈 수가 없네 야 이게 편하다 여기 되게 빨리 하냐? 어떻게 입주하자마자 빨리 하는 얘가 있지? 이거 열어줄 사람 비켜 형 지금 손을 잡고 있어 물 차서 안 되는 걸 거야 그럼 포기해야 돼? 안 됐나 보다 아쉽다 이건 드럼이어서 안 되잖아 스키드 워시로 바꾸면 안 되지 아 가자 야 야 뭐 했냐? 아 뭐 했냐? 아 뭐 했냐? 지진다 아 하지만 양말 무거울 지진다 진짜 자 들어가봐 아 재희야 이리 와봐 눈 좀 열어줘 이거 부적이야 아무것도 못 들어와 오 넌 지졌다 야 그러지마 너네 싸우지 말랬잖아 왜 이렇게 압도 있어 아니 지졌다 지졌다 아 아 우리 예쁜 제이의 보살펭이 많이 그리웠구나 오 우리 무서워 아니야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여기다가 통화 붙었네 아 우리 시청자들 많이 예쁘게 표현했구나 니쭈쭈 갑니다 니쭈쭈 갑니다 아 뭐해 니쭈쭈 깜짝이야 아니 미친놈 야 진짜 ㅁㅁ끈 ㅁ끟끝 ㅁㅁ ㅁ ㅁㅁ ㅁㅁ ㅁ ㅁㅁ ㅁ ㅁ